5 나 강태하 싫어 미친 계집에 재단도 하셔 그냥 좋아하게 되고 머리 보다 마음이 먼저 알고 모든게 자연스러워 외우는지 이유도 모르는데 울게 만드는 사람 이라고는 왜 말 안하냐 내가 니가 모를 줄 알아 모른 척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난 니네 둘 다 이해가 안가 헤어져놓고 또 허지 저거 하는 그놈이나 그런 말 듣고 집에서 외운지도 모르겠다면서 울고 있는 너나 둘 다 이해가 안가 너 강태한테 흔들리지 그래 흔들려 그래 흔들려 어떻게 안 흔들리니?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태한데 나한테 강태하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? 5년을 사귀었고 가장 순수할 때 만나서 바닥까지 다 드러내며 사랑했고 지금도 날 바닥까지 다 아는 사람인데 30년 친구인 도준호랑 너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흔들리니? 흔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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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린다고 그래서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데도 기다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창밖을 부숴 줄 알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근데 뭐, 내가 거기서 얼마나 더 하는데 5년을 사귀었던 남자가 술 취해서 내 친구 없고 왔는데 집에 데려다 준 거? 아니면 하진 씨가 알까 봐 발 동동 굴리는 거? 내가 태아 씨랑 잠을 잤니? 아님 태아 씨랑 도망갈 궁리를 하니? 흔들리는 거, 어? 그것도 못 봐줘? 도망 안 가잖아 내 자리가 어딘지 알고 있잖아 어떡하든 내가 선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잖아 내가 플라스틱도 아니고 무쇠도 아니고 어떻게 안 흔들리니? 아닌 걸 이제와 어떡해 모든 시간, 모든 공간 내 주위에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내 곳에서 계속해 내가 이끌어 내 곳에서 최소한isations 내 곳에서 가까이 내 곳에서